기아의 의견은 기아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신경성 위험의 원인 증상 및 치료를 위한 자연요법. 위험 발생에 정신상태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걱정, 스트레스, 불안이 과도하게 쌓이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점막을 손상한다. 신경성 위험은 주로 스트레스나 불안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위를 공격하여 위점막에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듯 감정과 연관된 질환인 신경성 위험은 많은 사람이 경험한다. 신경성 위험의 증상으로는 신물이 넘어온다거나 구역질이 나고 복통 및 속수림 발생 등이 있다. 신경성 위험은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난다. 급성 위험은 반복적이고 매우 강렬하게 오지만 만성 위험은 치료하지 않으면 몇 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 덜 흔한 위험으로는 미란성 위험이 있는데 큰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위벽의 괴양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염증은 감염, 스트레스, 상처, 면역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감정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신경성 위험과 같은 위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자연 욕법으로 집에서 치료를 도울 수 있다. 신경성 위험의 원인 다음은 신경성 위험의 원인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스트레스, 불안, 긴장, 알코올 과다 섭취, 구토, 알레르기나 바이러스 감염, 감증 영유, 비내악한 식단. 그런데 이러한 원인 외에도 신경성 위험은 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균 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생기는데 박테리아가 위에 언급한 증상을 더 심화한다. 더불어 가정의 책임이며 일상의 피로 등 역시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인류의 60에서 8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통은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위점막을 보호하는 위벽을 손상할 수 있다. 이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경성 위험의 증상 신경성 위험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그 중 가장 흔한 증상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구토, 검은변, 속쓰림, 식욕부진, 복통, 소화불량, 오심, 속불편함, 신맛올라움, 건강은 살 수 없지만 좋은 건강은 곧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저축통장과도 같다인 윌슨 샤이프. 신경성 위험의 치료 신경성 위험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가벼운 식단을 통해 증상을 조절해야 한다. 다시 말해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국, 밥을 골고루 먹어야 하며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감정을 조절하는 건 역시 위험 치료에 중요하다.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몸이 회복할 수 있고 몸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어 각각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증가하는 주범인데다 위 점막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진통제 복용을 제한하기를 권한다. 신경성 위험에 시달릴 때 처방 없이 사는 약을 먹는다면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 의사를 찾아 위산 분비를 줄이는 약을 처방받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점막을 보호하는 편이 좋다. 신경성 위험 치료를 돕는 가정요법 가장 좋은 가정요법은 식단 조절이다. 신경성 위험 치료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자 단기적으로는 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관을 보호할 것이다. 알코올, 가공식품, 신음식, 유제품, 달거나 매운 음식 섭취를 피하자 식단을 조절하는 동시에 유산균을 함유하는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데 소화를 돕고 장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산균은 소화기관에 좋은 박테리아를 공급하여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막는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꿀을 탄 녹차를 마시는 것이 헬리코박터균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진 바 있다. 베이킹소다 한 스푼 9g을 먹는 방법도 있는데 신경성 위험으로 인한 속설임을 완화한다. 알로에도 타는 듯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많이 쓰이는 식물이다. 박하나 생강 에센스 오일 역시 위에 좋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신경성 위험을 유발하고 악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불안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 휴식을 취한다면 분명 훨씬 나아질 것이다.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사랑하기 위한 팁을 배우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만 막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불편, 정신독 및 신체적을 그저 같은 것으로 여긴다.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는 듯하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이고 의식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의 생략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다. 투쟁, 도피 반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완성적으로 받으면 내분비 시스템, 신경계 및 면역 시스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는 내 화합물을 활성화시켜 연쇄 반응을 유발한다. 호르몬 분비를 유발하며 코르티코트로핀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다음 코르티코트로핀은 부신을 활성화시키고 아드레날린을 생산, 노르아드레날린, 알도스테론 및 코르티솔을 유발한다. 이런 반응과 호르몬 분비는 신체 장기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의 단계 몬트리올의 뇌분비학 의사인 한스셀린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세 단계 경보, 저항, 고갈 단계로 구분했다. 경보 단계, 이 단계는 스트레스가 자극으로 여겨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집중력이 향상된다. 동맥성 고혈압, 심장박동이 빨라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는 잠깐 동안만 지속되어야 한다. 저항 단계, 경보 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신진대사의 변화가 나타나고 신경계 흥분과 호르몬 분비로 신체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기 시작한다. 고갈 단계,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장기에 균형이 깨진다. 그런 다음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하나 둘씩 나타난다.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소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위괴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괴양성 대장염, 위염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정크푸드 먹기, 과식, 훈기 등의 나쁜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호흡기에 즉,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낮춰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이고 호흡곤란, 편식 및 질식 등은 직접적인 영향에 해당된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스템이 심혈관계이다. 빈맥, 동맥경화증, 혁신증, 심근경색 등의 지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근육과 피부에 미치는 영향 근육이나 피부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여드름, 건선, 가려움증, 습진, 피부염, 근육경련, 통증, 경직, 딸국질, 탈모 등은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과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유감스럽게도 스트레스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평소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과민반응, 기억상실, 두통, 편두통, 중독, 우울증, 정신장애, 성격장애, 공포증과 두려움, 심지어 척식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